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서로의 마음을 바른 돋보기도 있고 시간을 멈추는 알약도 없고 나는 빗자루도 없어. 항상 웃어주는 이 모습도 좋아. 너와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았어. 네 주변 사람들은 더 신경쓰게 됐어. 왜 말 안 했어? 그건 그때까지 생각해 주려고 하고 알았으니까 저희나 만나봐. 저희들아! 밖에서 문소를 못 땄다! 석체를 은채화 씨는 천수호 씨도 있었어. 그런 말 하지 마. 내가 도와줄게. 이젠 더 잘하겠네. 오늘 하루 오셨어요? 항상 두 분이 나오고 너무 커지는 거야? 처음 무대 보는 것처럼 가장 저에게는 큰 도전이 있고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멘